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남들이 어려워할 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 되겠죠. 좋은 종목들 저희가 10가지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뉴스타계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두 분과 함께 톰과 제리 조합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밖에 눈 많이 오죠? 많이 오겠습니다. 네 눈처럼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좋은 선불로 10가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자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동국 SNC 첫 번째 종목이고요. 다음 강원랜드 포스코 인터내셔널 흥국 F&B GS건설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3화 콘덴서, 바텍, IAA, 바이오옵트로, 오디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10가지 종목 두 분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하다,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목표가, 매수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앞으로의 추위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도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그 내용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유 대표님이. 네,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들은 발음하기 어렵죠. 저거는 단순 명료한 동국 SNC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유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도 조금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신재산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프라모반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엑스메이 있는 바람에 바이든이 12월에 서명을 못했는데,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본격적인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텍소노미 협의가 언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기대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 SNC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과거에 풍력하면 유럽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아시아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다른 쪽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해상풍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동국 SNC의 가격을, 주가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재산 에너지가 좋은 흐름은 아닌데, 동국 SNC가 도포절 강한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가 동국 SNC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엄청 높이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는데, 동국 SNC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유팀장님 빠마하셨나요? 멋지네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 하셨군요. 디테일하게 시청자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멋지다는 칭찬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사막 콘덴서고요. 사막 콘덴서요. 저도 이어서 덕담을 하자면, 우리 앵커님 눈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기억 빨리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막 콘덴서 볼 건데, 일단 사막 콘덴서는 테슬라 이슈가 있죠. 잘 아시아시피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토리를 준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련된 부품, 납품 받는 부품 업체들을 중국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국내 기업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기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가 지금 한국 기업들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들 쪽으로 멜지 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막 콘덴서 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전기차 모멘텀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이제 테슬라 쪽으로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MLCC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 콘덴서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11일부터 주가 성당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1월 11일 주가 상승이, 저는 상승의 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사막 콘덴서가 어쨌든 전장용, 죄송합니다. 전장용에서 이제 구동계 쪽 MLCC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정체되었던 주가의 어떤, 탈피할 수 있을 만한 모멘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실작과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장용 엔지 구동계 쪽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 증가 상승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를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기도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MLCC, 사막 콘덴서 주가 지난주의 급등이, 이제 상승 출발의 신호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약부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06% 소폭화라면서, 사락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 출발했네요. 0.49%, 0.5%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를 확인을 해보면, 일본 니케이지수는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1.4%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은 그나마 조금 이제 상승으로 반전이 되면서, 상승폭을 약간씩 약간씩 높여가고 있는데, 자, 과연 오후 시장까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 대표님의 두 번지 좀 보이죠. 네,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네. 지금 오늘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다시 넘었습니다. 다시 지금 좀 확진자가 오미크론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저는 오미크론은 확진세가 강할 뿐이지, 중증 이상으로 가는 건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이제 구강용,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하지 않았습니까? 한 이틀만 먹어도 상당히 호전된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저는 이제 코로나는 이제 잡혔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반기 내에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도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2, 3월, 2월 말, 3월부터는 다시 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리우포닝 관련된 종목들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강원랜드 겨울 기대감이 좀 있다가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4분기 실적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정적인 내방계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확인되면 저는 오히려 저평가자 인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카지노 다 나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를 매수를 하시든, GK를 매수하시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해외 여행객이 급격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강원랜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를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고독한 여운님이 정 팀장님도 파마를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제가 파마는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난지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텍인데요. 일단 바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실적에 다시 실적으로 주식가가 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텍 같은 경우에 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 초부터 8월까지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결국 실적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 장대양북 나온 이 자리인데, 2분기 실적이 전연동기 대비해서 908%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발목이 잡혔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시 거래량이 좀 실려주게 되면서, 주가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반전이 또 4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으로 시작했다가, 실적으로 끝이 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완만하게 이제는 주가가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12월 달에 21선 회복 시도가 있었지만, 좀 쉽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바닥을 다지는 흐름, 21선 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쪽,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주가가 좀 턴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바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바텍 실적은 여전히 계속 좋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바텍 두 번째 주셨고요. 다음 유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동구 SNC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가 지금 신상치 않죠. 계속해서 좀 과속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있겠죠. 정유주가 있을 것이고,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상사주가 또 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원자재 관련된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호주 천연가스 인수한 부분들도,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는 이런 원자재, 에너지 쪽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 소비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또 다른 것들이 하나가, 팜, 이런 관련해서의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다. 거기다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전기 모터, 구동 모터 코어와 관련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죠. 포스코 계열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것도 그런 이슈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약간 조정 시에는, 분할 매소 관점, 접근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의 급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 대표님이. 그럼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은 IA라는 기업입니다. 스모어캡이고요. 일단은 차량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모듈이나 전력 반도체 관련된 전장형 반도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저가주고요. 시총이 작아서 조금 어떤 종류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대표이사 최대 주추가 현대기아차 부사장 출신입니다. 부사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 쪽으로 진흥형 배터리 센서 모듈이라든지 고전력 모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와 사업 연관세 상대 높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오토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사내 협력사입니다. 사내 협력사 하면서 자동차 전용 소프트웨어를 현재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대기아가 모빌리스 쪽으로 상당히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와 또 사업 협력 소식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모빌리스 쪽으로 상당히 좀 강화를 할 건데, 그와 관련돼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와 상당히 끈끈한 인연이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회사인 트리노 테크놀로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전력 반도체 매출이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아예의 실적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한번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이 회사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신규 발굴해 주신 종목 IA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흥국 F&B입니다. 흥국 F&B? 오늘 제가 좀 약간 하다 보니까 인플레 관련된 종목이 많이 힘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핵심이 필수 소비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CPI 지수 발표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 충격이 아니었나, 좀 본다라면 베이컨 가격 20%가 급등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위협적이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외에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수 소비자의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들이 좀 무덤덤해진다. 또 이것을 쟁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보신다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면 음식료 업종 전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재료, 핵심적인 재료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흥국 FM 같은 경우에는 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번 스타벅스도 가격 상승을 인상을 좀 했고요. 마켓컬리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건강, 음식료, 이런 식음료 관련해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흥국 FMB 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흥국 FMB를 네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포트를 바꿔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좀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흥국 FMB 필수 소비자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또 연관되는 마켓컬리가 올해 아마 상반기 중에 지금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의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 흥국 FMB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정태균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도 아마 좀 생소한 종목이시죠. 바이오트로, 이거는 반도체 PCB 관련해서 새로운 또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관련된 숄더블 만드는 회사, 그리고 패키징한 회사까지 소개 좀 해드렸는데, 이 회사는 기판이 완성되고 나은 이후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 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FCBJ, 반도체 기판 매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PCB 검사 장비에서 앞 올해 들어가서 그리고 FCBJ, BBT 장비라고 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 완성이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PCB, BBT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중심에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기판 관리는 새로운 BBT 장비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반도체 기판 관리 종목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세주를 보게 된다면 바이옵트로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 기판 BBT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쪽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 기업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 쪽이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비가 출시가 되게 되면 아마 신제품 출시 효과가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반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이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발굴하신 IT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으로 바이옵트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GS건설이네요. 네,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참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또 시장은 또 냉정하니까요. 다른 건설사들이 반대의 급부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안전진단이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로 같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하락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규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규제 자체가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의 규제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사 이런 신규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큰 경쟁사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특히 HDC 그룹은 국내 건설에 집중하는 회사예요. GS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지만 HDC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다라면 상당히 이런 반사 이익은 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올해 건설 경기 나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거기다가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간다라면 전 건설주들, 대형주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 GS건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라면 추세가 다른 건설사들은 추세가 이탈해서 무너져 있지만 아직 GS건설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저점을 지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건설사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GS건설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내려오는데 GS건설을 어느 정도에 담는 게 좋을까요? 저는 4만 원 초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다행히 플러스건 전환된 것이지만 미리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4만 원 지켜준다라면 혹은 그때 흐름을 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정태균 팀장님. 마지막 종목은 오디텍입니다. 오늘은 테슬라로 시작해서 테슬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토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납품을 하던 아니면 대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던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어떤 한국 기업들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 같고 납품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현재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안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대규모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애플을 통해서 인치도를 많이 높은 효과가 테슬라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텍 같은 경우에도 전장형 광센서 부품인 제나 다이오드 그리고 파워 트랜지터를 현재 LG 이노텍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 이노텍의 주가가 가든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아마 이런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가진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오디텍이 마찬가지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많이 편입을 하셔가지고 관심 종목 리스트에 편입을 하셔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디텍까지 오늘 정태균 팀장님은 신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마지막 탑백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저는 동국 SNC 선정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동국 SNC, 정태균 팀장님은요? 저는 IA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SNC와 IA,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두 종목 한번 오늘 시작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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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